안녕하세요. 안태호 박사 수제자 청우입니다. 다들 8월달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8월달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9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9월달은요. 좀 색다른 도전을 해보려고요. 예전에는 좀 안 좋은 거 위주로 감명을 해서 안 좋다 안 좋다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달부터는 웬만하면 좋은 것만 말씀드리려고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 달 운세를 뽑아봤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주 명식별로 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주만 보고 운을 뽑는다는 게 매우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들다 보면은 제일 정확도가 높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도전이에요. 이번 달은 좋은 거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달에 9월달 기, 6월에 주목해야 될 일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일간, 병일간들은 이번 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일간, 병일간들은 웬만하면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이 병일간, 무일간한테는 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신약한 목일간, 신약한 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갑일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좋은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주별로 다르니까 자 갑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자일주입니다. 갑자일주 운의 향방이 좋습니다. 운의 향방이 좋고 재물은 괜찮네요. 하지만 이번 달 연애운하고 구설 수는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갑자일주는 운의 향방은 괜찮으나 재물은 좋다. 근데 인간관계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유념하세요. 다음에 갑인일주입니다. 갑인일주도 운의 향방이 나쁘지 않다. 직장운도 괜찮고 재물운도 괜찮고 계약서도 괜찮아요. 근데 연애운이나 구설 수는 안 좋다. 다음에 갑진일주입니다.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운의 향방이 좋지 않아요. 직장, 재물, 운의 향방 별로 안 좋다. 하지만 연애운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갑오일주예요. 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달 불미합니다. 좋지 않아요. 운의 향방도 좋지 않고 특히 직장운이 별로 안 좋아요. 이때 이직하시면 흉이 되고 계약서 같은 거 쓰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또 그리고 내 연애운도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연애운도 안 좋아지고 남자도 포함입니다. 다음에 인간관계 구설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갑오일주 분들은 이번 달에 조심하실 것 다음에 갑신일주예요.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운의 향방이 좋지 않다. 직장, 재물, 운의 향방 다 안 좋아요. 하지만 연애운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갑술일주예요. 갑술일주는 직장, 재물, 운, 운의 향방이 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을일간입니다. 을축일주예요. 을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운의 향방이 좋지 않아요. 연애, 재물, 운 다 안 좋습니다. 다음은 을묘일주예요. 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운의 향방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연애운이나 직장운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시던 거 계속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작공에게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을사일주입니다. 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운의 향방이 좋지 않다. 직장, 돈, 운, 계약서도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연애운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을미일주예요.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도 직장, 재물, 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에 을류일주입니다. 을류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 직장, 재물, 다음에 구설주까지 있네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을회일주예요. 을회일주는 을일간 중에서 가장 좋은 일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운도 괜찮고 재물도 괜찮아요. 그리고 연애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을회일주 괜찮다. 다음에 병일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일간 이번 달 조심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병자일주예요. 병자일주 이번 달 연애, 직장, 재물, 운, 계약서, 구설 다 깨집니다. 그래서 병자일주 이번 달 조심하실 거 비상 걸렸어요. 병인일주예요. 병인일주 같은 경우에도 병자일주하고 똑같네요. 별로 좋지 않다. 연애, 직장, 재물, 다음에 구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병인일주도 비상. 그리고 병진일주입니다. 병진일주도 이번 달에 직장운, 재물운, 다음에 계약서, 구설 다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연애운은 괜찮아요. 그래서 병진일주 이번 달에는 애인 없으신 분도 애인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안 좋은데 연애운만 좋으면 바람을 피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연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없는 사람은 럭키겠죠. 새로운 짝꿍이 생기니까 병진일주, 연애, 해피, 다음에 병오일주예요. 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 직장, 재물, 운의 향방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조심하실 거 병신일주예요. 병신일주도 이번 달은 전부 다 안 좋아요. 조심하세요. 병수리일주예요. 병수리일주, 직장, 재물, 운, 계약서 다 향방이 안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병일관은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일관입니다. 정일관. 첫 번째 정축일주예요. 정축일주, 운의 향방이 좋지 않다. 내가 돈을 보기만 할 뿐, 돈, 돈, 돈 하는데 돈이 안 벌리는 형부, 직장, 그리고 재물, 흉입니다. 정축일주, 이번 달에 창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쁘기만 할 뿐 소득이 별로 없다. 소득이 있어도 나갈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명일주입니다. 정명일주, 운의 향방이 괜찮다. 좋습니다. 직장원도 괜찮고 재물원도 괜찮아요. 내가 나가서 돈을 바쁘게 버는 형부. 이때 돈 좀 벌겠습니다. 정사일주예요. 정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원도 괜찮고 재물원도 괜찮고 운의 향방도 나쁘지 않다. 바쁘게 움직여서 돈을 벌어 드리십시오. 이번 달에 정사일주. 정명일주입니다. 정명일주 같은 경우에는 운의 향방이 좋지 않아요. 직장원도 안 좋고 재물원도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돈이 안 된다. 재물이 흉입니다. 이때는 재물 운영을 보수적으로 할 것. 정유일주예요.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재물도 안 좋고 운의 향방도 안 좋다. 별로 흉합니다. 다음에 정해일주예요. 정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운의 향방이 좋지 않네요. 재물원도 별로 안 좋고요. 다음에 무일간입니다. 무일간 같은 경우에는 병일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지켜봐야 될 일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자일주입니다. 무자일주, 연애, 직장, 재물, 계약서, 구설 다 안 좋아요. 무자일주, 이번 달에 비상. 무인일주입니다. 무인일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연애, 직장, 재물, 운, 구설. 계약서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계약서 쓰면 안 돼요. 병일간, 무일간은 이번 달 계약서 쓰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무진일주입니다.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운의 향방은 나쁘지 않다. 재물원도 괜찮다. 하지만 직장운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새로운 거 시작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거 하실 것. 이럴 때 또 소비 성향이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재물을 좀 이렇게 모아두실 것. 다음에 무일주입니다. 무일주는 운의 향방이 좋지 않아요. 계약서 안 좋고 그리고 다툼이 들어오고 연애 운도 안 좋고 직장인도 안 좋아요. 하지만 재물은 괜찮다. 그리고 소비 성향이 세질 수 있다. 많이 번만큼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많이 벌어서 저축 좀 많이 하세요. 무일주분들. 다음에 무신일주입니다.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안 좋은 일주 중에 하나. 너무 안 좋아요. 사기수도 있고요. 연애도 안 좋고요. 직장, 재물, 계약서, 구설 다 안 좋아요. 사기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신일주들. 다음에 무술일주예요. 무술일주는 이번 달에 운의 향방이 괜찮다. 재물은 또 괜찮다. 하지만 소비 성향이 세질 수 있다. 무술일주도. 연애나 직장이나 계약서, 구설. 이것은 조심할 것. 이때 사기수도 동참할 수 있어요. 무술일주도. 주변 사람들이 뭐 하자고 한다.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사기가 아니더라도 결과가 불미합니다. 다음에 기일간입니다. 첫 번째, 기축일주예요. 기축일주는 이번 달에 괜찮네요. 직장원도 괜찮고 재물원도 괜찮고 운의 향방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축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기묘일주예요. 기묘일주분들은 운의 향방이 좋지 않네요. 하지만 연애운, 직장, 그리고 직장원은 괜찮네요. 기묘일주도 재물도만 나쁘고 나머지는 괜찮다. 그럼 직장생활 열심히 하실 것. 다음에 기사일주입니다. 기사일주 이번 달 좋아요. 연애, 직장, 재물 다 좋습니다. 기사일주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기묘일주예요. 기묘일주도 좋다. 운의 향방이 좋고 직장원도 좋고 재물원도 나쁘지 않다. 기묘일주 이번 달 럭키입니다. 다음에 기유일주예요. 기유일주과 이번 달 안 좋아요. 엎드려서 신음하는 형국이에요. 조심하세요. 다음에 기회일주입니다. 기회일주는 운이 안 좋네요. 운의 향방도 안 좋고 재물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쁘게 일할 뿐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일주 이번 달은 쉬었다 가실 것. 다음에 경일간입니다. 경일간 첫 번째 경자일주예요. 연애운 안 좋아요. 구설 수 있어요. 근데 재물운이나 운의 향방은 나쁘지 않다. 인간관계만 조심하세요. 경자일주. 다음에 경인일주입니다. 경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운의 향방은 나쁘지 않다. 재물원도 괜찮다. 하지만 연애, 직장, 구설, 계약서. 이것을 제가 안 좋다고 판명한 것은 인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관계의 문제에 다툼으로 인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관계할 때 좀 배려하시고 하시면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경진일주입니다. 경진일주 운의 향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애운만 좋아요. 행복한 연애생활. 솔로분들 새로운 인연 만나가도 해피한 생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경호일주요. 경호일주 좋네요. 경호일주 직장운, 재물운, 운의 향방도 좋고 계약서 운도 좋아요. 경호일주 축하드립니다. 럭키미다. 다음에 경신일주예요. 경신일주 연애운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번 달 경쟁자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계약서 쓰는 탈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경술일주예요. 경술일주 이번 달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 직장운, 재물운, 계약서, 구설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술일주 이번 달 조심하실 것. 다음에 신일간입니다. 신일간 신축일주입니다. 신축일주 운의 향방 좋지 않다. 계약서 문제 특히 조심하실 것. 신미일주 운의 향방, 재물은 괜찮다. 계약서 쓰지 마세요. 탈납니다. 그리고 사기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인간 문제죠. 다음에 신유일주예요. 신유일주 비상. 직장운, 재물운, 다음에 계약서 다 안 좋아요. 신유일주 이번 달에 쉬었다 가실 것. 신해일주예요. 신해일주 이번 달에 좋지 않다. 계약서도 안 좋고 다음에 사기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속 썩는다. 신해일주. 신해일주 분들은 좀 진정하시고 직장운을 오래 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임일간입니다. 임일간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임일간이 기토가 들어오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임일간이 어떻게 판매됩니다. 일주별로 다르니까 한 번 열어보죠. 임자일주입니다. 임자일주 운의 향방이 좋지 않다. 연애, 직장, 재물, 구설수까지 있네요. 사람 문제, 돈 문제, 다음은 사랑 문제까지 다 짜고 들어옵니다. 임자일주 이번 달에 조심하실 것. 다음에 이민일주입니다. 이민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운의 향방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인데 이민일주 애매해요. 그냥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다음은 임진일주예요. 임진일주 같은 경우도 연애운하고 계약서운은 좋은데 나머지는 그냥 보통 쏘쏘. 그런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다음에 임오일주예요. 임오일주는 계약서운만 좋다. 그리고 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쏘쏘. 보통입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임신일주예요. 임신일주는 운의 향방이 좋지 않아요. 계약서운도 안 좋아요. 이때 계약서, 부동산계약, 동업계약, 새로운 거, 시장 이런 거 다 안 쏘쏘습니다. 하지만 연애운은 좋아요. 그냥 행복하게. 외인하고 데이트 하시는 걸로 한 달 동안. 임술일주입니다. 임술일주 운이 애매해요. 애매한데 직장운이 안 좋게 들어와요. 조심하세요. 직장운. 다음에 개일간입니다. 개일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달에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개일간이. 사주 명식별로 개인간이 극명하게 갈리는 일간 중에 하나인데 한번 열어보죠. 개축일주예요. 연애운하고 직장운하고. 좋지 않습니다. 운은 보통. 그런데 조심하는 게 좋겠죠. 연애, 직장. 내 회피한 연애생활이 안 좋고. 내 직장생활이 안 좋아요. 그 배우자 있는 분은 집안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개묘일주입니다. 개묘일주. 이번 달에 안 좋은 일주 중에 하나.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 연애, 직장, 재물, 계약서, 부설. 돈 깨지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몸 힘들고 건강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자재분들 그리고 부하 직원들도 속삐일 수 있으니까 개묘일주 비상. 그리고 개사일주예요. 개사일주 계약서운하고 연애운은 좋아요. 개사일주. 그런데 계약서 할 때 좀 신중하게 쓰세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연애운은 괜찮다. 개비일주입니다. 운의 향방이 좋지 않다. 재문도 안 좋고. 다음에 계약서 쓰면 탈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할 것. 그 다음에 개유일주예요. 개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운의 향방이 나빠요. 그때 계약서도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개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대뜻 대뜻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기대와 희망 품지 마시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다음에 개해일주예요. 개해일주 이번 달에 운 나쁩니다. 개해일주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이것으로 9월 달 한 달 운세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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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